하이! 악순환이죠 팔 내봤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잠깐이에요 푹신푹신 할 거예요 아마 그래도 그 맛이 좀 들린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신나다 꾹신할 것 같아요 안녕히 가고싶어 마스틱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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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져요. 올라가는 애들이 다 올라갈래요. 이제 16개월이라서 엄청 뛰어놀아야 될 나이인데 애들이 계속 올라타는 게 너무 힘든지 요즘은 도통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. 갓부 몸을 자꾸 올라타거나 압박을 한다면 어떤 장기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. 되게 피곤하거든요. 갓부한테는. 그런 환경을 갖다가 일단은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. 옷에다가 이렇게 찡을 좀 박으면 애들이 좀 불편해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잘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갓부보다 침대랑 인형을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우리 갓부는 좀 무거운 침을 많이 둔 것 같아요. 예전처럼 다시 활발한 갓부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.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막도는 제공의 자막은 저에게 한 번도 우압박과